김진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아빠 찬스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형님 찬스로 의심되는 채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빠도 잘 두고 형도 잘 둬야 그렇게 좋은 선관위에 들어가는 거냐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감선에 감사조차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봅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감선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논란입니다. 그리고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가 검찰에 의원 출입 기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해서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양 기관의 거부 과연 어떻게 국민들 바라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갑은수. 머리가 큰 건데 누구 머리가 크다는 걸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이 발사체 ICBM 엔진 2개에서 4개를 묶어서 성능을 강화하더라. 우리 군이 발 빠르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부품 인양 중에 있는데 보시면 사진을 2개 비교해 보시면 광명성호, 예전에 쌌던 광명성호와 지금 이번에 분석되고 있는 천리마 1형의 머리 부분이 확실히 좀 더 큽니다. 가분수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거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조선일보 6면입니다. 비리로 감찰 책임자가 공석인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때 기억하시죠? 대선 때. 그때도 감사 못 받겠다라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오만함입니까? 중앙선관위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총이 굉장히 따가운데 감사도 안 받겠다라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감사원에서 상관없다, 감사 갈 수 있다. 감사원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법적인 이야기도 한번 따져듣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신상. 중앙일보 팔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과외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찾아서 살해한 20대의 살해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의 정유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용의자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20대 초반의 정유정이 벌였는지. 그 이유는 황당합니다. TV 프로그램 등을 보다가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교복을 입고 살해했다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15개월. 한겨레신문 15명 기사입니다. 15개월째 무역적자 중입니다.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면요. 수출이 15% 줄었고 무역적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개월째 뒷걸음 중입니다. 적자는 15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참 실장 출신의 엄효식 전 합참공보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촌 좌하장이자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피 희망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이번에 쏜 로켓, 발사체. 이전에 북한이 쏬던 거에 비해서 머리가 많이 큽니다. 가분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합참 실장 출신의 엄효식 전 공보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듯 가분수, 탑재부를 키운 가분수. 혹시 발사 실패와 머리가 큰 것과 연관은 있을까. 15m 동체 우리 군이 내일 인양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2016년에 광명성호를 발사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북한이 이번에 쏜 천리마는 확실히, 확실히 단원컨대 머리가 큽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2016년 2월에 발사한 광명성호와 천리마형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천리마형의 머리가 큽니다. 그리고 광명성호는 헤드 부분이 굉장히 얄쌍하죠.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광명성호는 동체 중에 가장 탑재부가 작았습니다. 이번 천리마 1형은 군사 정찰 위성을 여러 기회 동시 탑재할 목적으로 머리를 크게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30여 미터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 군은 이 중에 15m 상당에 달하는 일부 부품을 현재 인양 중에 있습니다. 내일 인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체는 분석해본 결과 ICBM 미사일과 같이 찼습니다. 백두산 엔진이라고 북한이 이름 붙였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자기들이 좋은 거, 힘주고 싶은 거에는 다 백두산을 갖다 붙입니다. 엔진에도 백두산을 붙였다. ICBM 엔진입니다. 두 개 혹은 네 개를 묶은 겁니다. 엄효식 합참실장님. 2016년에 쏜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국방부 출입했었고 합참 공보실장이셨잖아요. 그때 저희 같이 분석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쏜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보다 머리가 큰데 도대체 위성을 몇 개 넣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 우리가 나로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누리호. 누리호 안에는 작은 위성이 8개가 들어갔죠. 8개. 아마 그런 곳에서 북한도 자극을 받아서 작은 여러 개의 위성을 넣거나 또는 하나의 위성을 넣되 굉장히 고성능의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기능을 보유한 첨단의 성능을 넣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16년에 발사된 것이나 2012년도에 발사됐던 우주 발사체를 보게 되면 일단이 되게 크고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는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거는 외형상으로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아마 저런 외형상의 굉장히 큰 변화 같은 것도 이번 북한이 발사체 실패한 거에 일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일단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무언가 좀 위성을 여러 개 넣으려는 욕심을 부린 것 같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양하고 있는 것, 내일 최종적으로 인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발사체 부품이 무려 15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길이가 15m, 지름이 2, 3m. 지금 바닷가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2단 추진체, 전체 발사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찾았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잘 찾은 거고 사실은 우리 군이, 해군이 미리 떨어질 지점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 수심 75m 바닥에 수평으로 누워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지금 관건인 상황인데 우리 해군의 잠수 전문 요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실력이 가장 뛰어난 취기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잠수함, 구조함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충 언제쯤 인양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내일 모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엄현식 합참 실장님, 이게 15m면 전체가 한 30여 미터니까 전체 발사체의 무려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품을 우리가 가장 발빠르게 찾아낸 건데 지금 바닷속 70m 정도에 누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양 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지금 바닷속 75m 지점에 약 15m 길이의 발사체 잔해가 있다고 하는데 일부 국민들께서는 약간 혼순이 있는데요. 어제 언론에 보도됐던 것과 새로운 것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제는 바닷속에 떠있던 잔해물들이 저희가 인양하는 과정 중에서 바다의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류도 굉장히 빠르고 하다 보니까 그 어제 나왔던, 사질로 봤던 저 잔해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죠, 다시. 인양을 하다가 이게 워낙 무겁기도 하고 바다 물결도 세고 하니까 이게 다시 바다로 쑥 빠진 거군요. 그렇죠. 2단 추진책. 첫날 봤을 때 물 바깥으로 나온 것은 굉장히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손쉽게 인양이 될 거라고, 구조가 될 거라고 봤는데 막상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15m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그럼 저게 이제 물 밑에도 부품이 계속 담가져 있는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상태가. 그래서 15m라는 그 길이 안에는 그냥 겉으로의 외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는 2단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구석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저희가 인양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합참의 공보실장 하셨으니까 우리 군의 실력이면 반드시 저 2단 추진책 전체를 다 인양할 수 있겠죠? 우리 해군이 이미 여러 번 지금 75m의 바다인데요. 그보다 훨씬 2배, 3배 넘는 바다 속에서도 더 큰 구조물도 인양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군의 능력으로서는 충분한데 다만 더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도 조금 해군의 활약, 구조활동을, 군화활동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과 관련된 부품이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아마 쉽게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건 우리가 아케 가분수 안에 들어있다는 그 위성은 도대체 어디 떨어져 있는 걸까요? 지금 떨어진 지역이 가로 세로를 따지면 약 100km, 100km 그 안에 어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원하는 것은 1단, 2단, 3단, 위성 탑재체 이 모든 걸 저희가 다 건져내면 저희가 역으로 조립해보면 정확히 북한의 발사 능력과 위성 능력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목표는 일단 저거 다 건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저런 것을 다 건지려고 하겠지만 그 지역이 우리 영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배들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측에서도 저런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서 어떻게 보면 중국 해군과 우리 해군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단 발사체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군 손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엔진 부품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ICBM 부품과 동일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이다라고 연일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제 인양된 북한의 발사체 일부 원통형 물체가 ICBM 부품과 동일하더라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점검문 13 글자 과거 북한이 공개한 ICBM에서도 식별이 됐다.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로켓 엔진이 ICBM 기술이 들어가 있다. 백두산 엔진이라고 북한이 이름 붙인 그것과 지금 동일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현식 전 실장님, 사실은 ICBM 미사일에 앞에 미사일 부품을 신느냐, 위성을 신느냐 이 차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ICBM과 우주 발사 로켓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은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탄두 부분에 위성을 신느냐 아니면 핵탄두를 신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위험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늘 저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이 늘 해 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북한은 ICBM 탄두 미사일로서 그 안에 탄두에 보다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실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정은이 지난번에 ICBM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무슨 영화 탑권을 비슷하게 따라한 건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었을 때에 탄두 부분에 점검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건져 올린 점검문이랑 동일하군요. 실제 점검문은 저것이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로켓을 조립해서 세웠을 때 로켓의 조립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화성 17형 같은 북한의 ICBM 미사일에서도 거의 동일한 위치의 표현이 됐었기 때문에 북한이 만드는 점검문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주로켓, 우주 발사치라는 것이 ICBM 탄두 미사일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국방부의 신범철 차관에게 질의를 한 장면이 정치권에서는 화제입니다. 화제이자 동시에 또 논란입니다. 이 대표가 군의 탄약 비축약을 물었는데 신 차관이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다라며 맞선 건데요.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며칠 분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30일 아까 기준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분을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충족이란 말은 모자르다는 얘기군요? 모자르다고 답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0일 분이 이렇게 유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30일 분이 지금 국어 시간 학생 국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차관님 네 법무부 장관님 답변하시는 거 봤죠? 법무부 장관이요? 국방부 아 답변 자체가 그런 기시감이 되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면 명심하지 말고 실제 그러세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볼 수도 있는 질답이 오고 갔는데 신경전이 좀 오고 간 거죠 여야 사이에서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 기시감이 든다라는 지적까지 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 여당 지도부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차 3차 물었던 게 군의 탄약 비축약인데 이걸 차관이 막 그냥 다 얘기해도 되는 사안입니까? 우리 북한이 다 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탄약 비축량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묻고 얘기해야 될 자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꼭 묻고 따져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불러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신범철 차관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영상을 다 지켜봤지만 신범철 차관이 이른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다소 무례하거나 뭔가 과격한 태도에 답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인데 왜 저런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차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범위를 넘어섰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오전에 얘기했던 30의 기준 범위에서 충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좀 과할 정도로 정치적 공세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 장관과 차관, 부처 내각에 대한 답변 태도를 얘기하면서 한 장관의 기시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과거에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의 기시감이 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국민의힘과 또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의 있게 답변하는 건지 이런 측면을 너무 무리해서 일방적으로 재단에서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축력 탄약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북한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질의가 좀 무례했다 이런 입장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로서 얼마든지 국방부에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 하나하나까지 북한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내부에 있는 기묘 정보들을 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묻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시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외교적인 상황들을 무리하게 정치 공세, 정쟁의 상황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마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말장난하느냐 아니면 국어시간인 줄 아느냐라고 차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도라는 표현을 차관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 질문을 그렇게 유도하느냐 탄약 비축량이 모자라느냐, 모자라지 않느냐를 물어봤는데 본인은 유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안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기저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탄약 비축량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다 밝히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탄약 비축량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비축에서 모자라느냐 아니면 충분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탄약을 빌려줬기 때문에 혹시나 빌려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양이 적으면 혹시라도 진짜로 북한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우리를 방어 못하는 상황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국방위원으로서 모자라느냐, 모자라지 않느냐를 물어본 건데 다른 소리 하니까 지금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A냐 B냐 물어봤을 때 C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태도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는데 이게 한동훈 장관은 고쳐지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장관들이 오히려 다른 차관들까지 말을 빙빙 돌려서 하고 있어요 사실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7분 내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받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에 대답하지 않고 딴소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질의가 넘어가요 이렇게 어야모야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야당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군의 탄약 보유량이 모자라느냐라고 이재명 대표는 재차 불었고 신범철 차관은 30일치를 비축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충족한다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계속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고 또 신범철 차관은 나름대로의 어떤 지킬 것은 지키고 안 지킬 것 말하자면 범위 내에서의 소신 답변을 한 것이죠 30일 기준에 충족됐다 있다는 그 말은 바로 그만큼 비축이 돼 있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의 어떤 질의의 품격이라든지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단계에 잘게 쓰는 질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신범철 차관은 아세안정책연구센터의 출신이고 연구원, 전문 연구원이고 또 학자이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다운 어떤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른바 한국판 사드라고 불리는 엘셈 미사일 실험 장면이 화제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이른바 한국형 사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엘셈이 상공으로 치솟는 모습입니다 속도가 소리보다 빨라요 소리보다 무려 7배 빠릅니다 표적을 탐지해서 정확히 격추, 요격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장면을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엘셈 실험 발사가 성공을 했을 때 주변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과 요격 탐지 격추 체계가 굉장히 정교하게 성공을 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와중에서 엄연지 실장님,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군의 어떤 첨단 시설이 굉장히 실력이 진일보했다 든든한 측면도 있는데 엘셈이 갖는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이점 어떤 겁니까? 남북한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재래식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뒤지지 않고 언제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대칭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핵과 미사일인데 북한이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개발했고 그동안 시험 봤을 때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미사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문제인데 북한의 미사일을 대응하는 방법은 아예 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 발사가 됐을 때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삼축 체계도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어제 엘셈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속도를 보니까 북한이 보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속도가 마하오 정도입니다 기존에 국방부가 발표했던 것을 보면 마하오면 분당 약 100km를 가는 속도거든요 엄청난 속도네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같은 미사일로 요격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쾌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더 될수록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좀 더 자신만만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어떤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된 측 전력을 상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군의 작전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사의 왼편이라는 이름을 붙인 한미 간의 작전 개념이 있습니다 The left side of launching이라는 용어인데 strategy인데 아예 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것만 또는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발사가 만에 하나 됐을 때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단계별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비대칭 전력을 대한 국방력이자 억지력인데 그중에 한 중요한 축이 되겠다라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연식 전 합창 공보실장 모시고 중요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쌈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해서 야당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두고 점수조작 행위와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이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가 있겠는가 저는 실효성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소추되는 등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면직을 재가하는 거다 이거는 이른바 우리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심사 과정에서도 기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난 기억이 없고 아직 했을 리 없다 다소 애매한 답변입니다 종합편성채널 정확히 말하면 TV조선에 재승인과 관련해서 점수를 낮게 조정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국자 3명이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보고를 받으면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생각보다 TV조선 점수가 높게 나왔다에 대한 반응 이 발언을 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성 발언인데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볼지가 궁금합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 전해드렸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반응들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와 관련해서는 정작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영장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죄명이 유계위원 공무집행방에 직권남용 허위공무수 작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과 같이 일했던 실무자들 국장 과정급이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죄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구속되면 방통위원장 사직하는 게 맞지 않아요 꼭 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도의직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직하는 게 맞다 그런데 사직을 계속 안 하고 있고 지금 임기가 7월로 돼 있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죄로 기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죄명 자체가 일반적인 죄명이 아니에요 TV조선의 재수인과 관련해서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에 관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국가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가 됐으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물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과 도의직 측면에서 보면 면직 처리는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방통위 관계자들 설명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죠 그렇죠 실무자급 대선 발부했었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방통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할지 묵시적 동의나 재가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김병민 최고위원님 여당 지도부잖아요 방통위 공무원들은 사실 저도 많이 만나보면 네 많이 만나보셨죠 많이 만나봤죠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그렇게 정치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고 나름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수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찬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그런 공무원들이 왜 특정 방송에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는 데 가담했을까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의아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당 입장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했었던 월성원전 기억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해당 있는 공무원들은 또 열심히 일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구속됐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똑같은 질문들이 다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지난 날에 있었던 상황들을 복귀해 보면 법적으로 그 법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진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드러났는데 그 일이 이제 법적으로 하나 둘씩 처벌의 대상이 돼서 사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직원들이 구속이 돼 있으면 정무적인 책임을 지고 사실 한상위 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러지 않고 남은 인기 끝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본인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 기소에 대한 공소장을 보게 되면 숱한 혐의들이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면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상위 위원장 얘기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길고 긴 세월 동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데 그냥 가만히 내비둬야 됩니까? 정부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어떻게 탄핵돼 있냐면 최순실 씨가 기소가 돼요 최순실 씨 기소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단 구할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거면 행정부가 해야 되는 감사를 비롯한 대통령의 면직 처분 등 그런 권한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김용주 의원님 한상혁 방통위원장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한다라는 입장 거듭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소 좀 오모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정작 점수 조작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았을 때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랬을 리 없다라고 에둘러서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당국자들이 자행했을 것으로 의심돼서 구속 기소된 점수 조작 행위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그거는 인정하고 있는데 나는 몰랐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혐의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수사된 결과 부분에 대한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관장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직접 지시했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왔을 때 미치겠네 이런 말이 불법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범죄까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다만 그 반응을 보였다고 스스로 밑에 직원이 했는가에 논쟁은 치열하게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혹은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들 너무 정치권이 좀 너무 치열하게 중립적 인사가 아니라 김현 방통위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조금 비정치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민주당과 더 가까운 정치인 예컨대 솔직히 김현 위원에 대한 눈치를 본다든지 그런 반응이 어떤 저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견성은 있다 다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싸우는 상황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유죄 무죄 이걸 다투기 전에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통위원장을 그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또 하나는 또 오늘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이미 내정자를 정해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슨 장관급 회의에도 오지 마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는 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건데 추가 질문 드리면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점수 조작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태도 문제로서 귀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태도가 분명히 점수 조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소 자체도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그렇죠 그럼 나머지 그 실무자들의 구속 기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당의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정치적 기소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재판 가기 전까지 저희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방위원장이 장재원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과방위원장인데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렇게 자를 거였으면 우리는 과방위원장 절대 장재원 의원한테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과방위원장이라는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가지고 있어서 저 방통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장재원 의원에게 과방위원장까지 넘겨주고 그거와 더불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자르겠다라고 하니 이것은 100%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무엇이냐 KBS, MBC 왜 이렇게 너네 보도 이상하게 하냐 이겁니다 MBC 전용기 안 태우지 않았습니까? 전용기요? 과거에도 안 태운 기억이 있습니다 전용기 안 태워가지고 제가 전용기를 태워주라고 국회에서 한번 플랜카드로 시위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KBS, MBC를 향해서 공영방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과방위원 소속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하는 얘기도 다음 축출 대상은 KBS, MBC 사장일 것이다 라고 한 인터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우려점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과연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말로 중립적인 인사를 안 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내정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방위원장을 국회에서 장재현 호러로 안 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사직시키는 것이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양당의 주장이 사실 기사에서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 양당의 주장이 동일한 주장입니다 제가 언론을 공부한 언론학자의 입장으로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여당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비판하는 포인트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혀서 방송을 길들이기 위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앉힌 것 아니냐라는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한상혁 위원장이 임명된 임명 기간 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연장선 산에서 TV조선 특정 종합평선 채널에 대한 점수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범죄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지금 면직까지 온 건데 공교롭게 야당에서는 똑같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양당의 주장이 지금 같단 말이에요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으면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서 방송 장악의 어두운 음모를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게 작년 3월달이고요 취임한 게 5월달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거나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방송이 왜 이르냐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의 편향성에 관한 문제 정말 가슴에 손을 놓고 자신 있게 공명정대하게 공영방송과 함께 정부가 운영을 해왔노라 국민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라디오를 들이면서 또 방송을 보면서 이게 KBS나 MBC 출신 인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 있는 정치권과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 편향성 인사들이 버젓이 공영방송 라디오 등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으로 뒷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했던 거 국민들께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상일 위원장의 임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직 처분하지 않더라도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거기에 맞춘 인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태업 면직 처분했던 건 드러나서 기소되어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 혐의가 있었던 공직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면권 여기에 대한 면직 처분을 통해서 관련된 공직사회에 대한 엄중을 귀하게 되는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상일 위원장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다투게 되겠죠 그 일을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것처럼 무리하게 이른바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국민께 편향된 시각으로 불편함을 드리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잘못돼 있는 일들을 바로잡는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첨예한 시각 차이에 대해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모처럼 2주 만에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김남국 의원 등원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죠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믹스 보유 의혹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위메이드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어요 위믹스를 어떻게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는가 어떻게 투자했는가 내지는 투기했는가와 관련된 중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는데 전문가께 묻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검찰에 일단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가 위믹스예요 위믹스가 P2E라고 해서 게임과 관련된 가상화폐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은 위믹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본인이 주식을 팔아서 위믹스를 샀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빗섬에서 업비트 과정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FIU에 포착이 됐고 이건 검찰에 통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믹스부터 시작을 하면 김남국의 어떤 코인 거래와 관련된 수상한 거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죄명이 세 가지 정도 적시가 돼 있는데 하나가 자금 세탁, 정치안법 위반, 조세포탈이란 말이에요 물론 세 가지 중 어느 곳에 하나 해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 위믹스가 80만 개면 60억 상당인 원가 아닙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과연 이 위믹스를 사는 데 있어서 사전 정보를 얻고 있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아무리 코인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틀어서 코인을 붓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위믹스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잡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 검찰이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일단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적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본인이 변호사니까 아마 그것은 경고성 발언으로 보여요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가지고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음해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과장된 보도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언론이랄지 패널이랄지 이런 곳에 경고성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질에 대해서는 본인이 투명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제대로 뭔가 밝히지 않으면서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며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FIU 시스템을 설계한 전문가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패턴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한 FIU라는 기관을 좀 취재해 봤는데 금융주 의원님 각계의 전문가들이 파견되는 집단이군요 특히 FIU에서 금융 흐름을 분석하는 분석기관에 파견된 분들을 보니까 검찰, 그리고 금융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등 에서의 소위 에이스들이 다 파견이 돼서 거기에서 주도 면밀하게 자금 세탁을 하는 건 아니냐 아니면 불법 투기를 하는 거 아니냐와 관련돼서 아니면 세금 탈루를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감시를 하던 에이스들이 모인 기관인데 그 FIU에서 일단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본 것은 무언가 자금 세탁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으로 왜 이런 투자를 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측면일 텐데 사실은 FIU 자체는 외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물량의 변동, 이동이 의심스러울 때 또 업비트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앞에 빗섬과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말하자면 FIU의 콜리션을 하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농협이라든지 K-뱅크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빗섬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부터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작합니다 물론 그 시점은 좀 앞서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오지스와 같은 실제로 탈중앙화 거래소의 코인을 예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돈을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뺐을 때 드러나겠지 코인을 갑자기 다른 데로 이체했을 때 드러난다고 보는 건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터무니없다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돈으로 이 코인을 완전히 사게 되었는가부터 해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0억 상당의 코인을 사게 된 혹은 수만 개의 코인이 어떻게 80만 개의 코인이 김남국에 넘어가게 됐는가 취득 경로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위믹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위믹스가 전체 코인을 발행할 때 코인 몇 개를 어떻게 시중에 깔고 몇 개를 갖고 있고 몇 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에 맞게 에어드롭으로 던진 거 아니냐 에어드롭으로 던졌을 때 던지지 않았거나 에어드롭은 사실은 별게 안 되고 오히려 별도의 말하자면 콜드월렛으로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출제했고 마지막 돈은 어떻게 말하자면 지하 경제를 통해서 돈을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서 FIU나 검찰이 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 강경파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명 민주당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용기 의원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긴급 의총 때 많은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잖아요 그 가운데 민주당의 청년 학생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자 강성 지지자들이 청년 정치인들을 카톡 감옥으로 불러다가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더 정확히 말하면 홍영포 의원 등등이 청년 정치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친명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반대하면서 김남국도 청년 아니냐라는 논리를 핀 것과 관련해서 같은 남영주 지역에 있는 조홍철 의원이 입으로 뭐를 쌌다라고 기자들에게 격행된 표현을 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스럽죠 방금 진명주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나 에어드랍을 통해서 받은 것은 아닌지 혹시나 이 자금 출조가 명확해지지는 않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파악한다고 사실 혼란 사건을 합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그룹이라고 하면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쪽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LFT와 관련돼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코인 거래 자체를 문제 삼지 않지 않았느냐 갑자기 코인 거래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작정 비판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렇게 김남국 의원을 사실 비옹호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김남국 의원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가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의총장에서는 갑론의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정리가 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를 통해서 이 청년들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나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조금 지향을 하더라도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혹시 그때 의총 결의문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불발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 냈습니까? 마지막에 대표께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회자가 요청을 했는데 아니 다른 의원님들이 더 말씀하실 분들이 많다고 양보를 했고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결국에 불발이 됐죠 불발이 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재명 대표의 SNS를 통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김남구 의원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에 반하는 행동이다 지금 태도는 자진 사퇴 안 할 것 같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 만나볼 텐데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23살인데 20대 여성을 살해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자, 정유정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정유정이 검찰로 조금 전 송치가 됐습니다 관련된 장면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송치해놓은 과정에서 입장을 간단하게 밝혔군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같은 끔찍한 사례를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부산 여성 또래 살인 사건, 이 사건이 무엇인지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강력사건인데 과외 학생 교사를 연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해요 정유정은 학부모를 사칭해서 접근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집으로 보낼 테니 가르쳐달라 그런데 교복을 입고 또 자기가 학생인 척, 과외 학생인 척 한 건가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서 교사를 살해한 거예요 그 교사도 또래 20대였죠 다음 날 시신을 훼손 후 유기화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수사 초기에는 우발적 범행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라며 계획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살인 충동이 느껴졌다라는 건데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무직 상태 경찰은 사회에 유대관계가 없었고 폐쇄적 성격이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검사 검토 중이다 신상이 공개됐는데 너무나도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에 20대 초반에 여성으로 보이는데요 정유정은 왜 그랬을까 이후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해가 있는 건 아는데 대화가 나갈까 잘 몰라요 한 두 번인가 인사는 거의 제가 볼 때에는 잘 안 하는 것들은 없지 양진하다 착하다 그렇게만 지금까지 뽑아서 할아버지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고 여러 가지 강력 사건 수사에 봤던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왜 또래 여성을 살해했느냐 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한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부모인 척 접근을 해서 본인이 교복을 입고 학생인 척 찾아가서 살해를 했다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고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좀 엽기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학부모를 사칭했다고 한다면 그냥 학부모인 척하고 가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 딸이 중3인데 과외를 받고 싶다 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과외를 해야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교복을 입고 간 거죠 교복을 그래서 교복을 입고 가서 마치 학생인 것처럼 가전에서 들어간 다음에 지금 CCTV에서의 저 장면이 바로 정유정이군요 지금 저 장면이 캐리어에 아마 지금 사체를 유괴하기 위해서 캐리어에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인지 그 이유인지는 그런데 본인이 살해의 동기가 굉장히 엽기적이에요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살인을 해보고 싶었냐면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살인에 대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충동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이 영어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영어 수준을 중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교복을 중학생 교복을 입었잖아요 아하 그게 보면 또 연계가 있고 아하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수사에서였던 단초다 그렇죠 중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이라고 평가했던데 범죄 당일 중학생 교복을 입었던 것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지점이군요 그리고 또 과외 선생님이 아마 영어 선생님으로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어, 중학생 이런 것들 자기에 대한 영어에는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영어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질 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연결고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범행 방법을 보면 너무나 계획적이고요 그 이후에 시신을 해소해서 유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만 유기하고 가서 자기가 주로 다니는 산책길에 가서 유기하려다가 수상하다고 신고를 받아서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기가 돼버렸으면 사실은 또 이게 또 완전 범죄로도 묻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수룩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결국은 발각됐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받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사형 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형을 구형을 사형을 선고를 안기 때문에 무기력 또는 적어도 뭐 몇십 년 형은 선고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살해 정유정 신상이 공개돼서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기관을 하나만 꼽는다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앙선관위에서 정작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빠가 누군지 오늘은 형님이 누군지를 봤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실망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아빠이어 형 찬스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이제 FIU에 파견된 기관들을 언급하면서 감사원을 잠깐 언급했는데 감사원은 파견이 아니고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경찰, 해경, 선관위, 행안부, 금감원, 금융위 에이스들 직원들이 파견된다는 말 더 정확하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아빠 찬스에 이어서 이번에 형님 찬스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 얘기입니다 강원 선관위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특혜 채용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8급으로 경력 채용됐는데 1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직 11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입니다 2020년 기준 8급에서 7급 승진까지는 평균 5년 11개월이 소요된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벼락 승진 패턴 유사하다는 거예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9급에서 8급으로 6개월 만에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이 8급에서 7급으로 1년 3개월 만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8급에서 7급으로 6개월이 걸렸다 초고속 벼락 승진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다 그리고 그 형님의 동생도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이어서 형님이 누구냐 김용주 의원님 예전에 유명한 영화에서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깡패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중앙선관님 파도 파도 끝이 없어요 이번에 형님이 누구시노까지 물어봐야 됩니까? 승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채용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진관리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그야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생각이 들고요 또 썩은 사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에 처음에 누군가 한 번 저렇게 빠른 승진 또 불법 채용, 채용 의혹이 있는 것이 그냥 넘어가면 일파는 만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무도 그동안의 관행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갈라파고스처럼 독자적인 어떤 영역 속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썩어 있었다면 저는 선관위에다가 어떤 선거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선거할 때마다 선관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선관위 할 때는 전화로만 하지 않습니다 공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입장이 다를 때가 많고요 자기네들이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꿀 때도 많습니다 이참에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선거관리위원장 자체가 그냥 대법관위로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고 사무총장이 다 사무차장하고 알아서 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수 없고 이런 체제로는 스스로 말하자면 자정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감사한 감사도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를 관행적으로 안 맡아왔을 뿐이지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해계감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한테 일일이 다 검사를 맡도록 한다든지 공수처가 관여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턱을 명확하게 하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에 이어서 승진도 이른바 벼락 승진을 한 건 아니냐 소위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조직에 계셨잖아요 공무원 조직에 계셨잖아요 사실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저처럼 언론기관이나 사기업의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번 승진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또 많은 시간이 축적돼야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위아래의 많은 조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승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직장인들과 또 공무원 사회에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검찰 조직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회사원의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승진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가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실적을 쌓을 것인지 또 윗사람이 어떻게 잘 보일 것인지 모든 것은 승진에 다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형님 찬스 또 어디 비아냥거려서 형아 찬스라는 얘기를 쓰던데 아파 찬스 있고 형아 찬스 있고 좀 있으면 아마 제가 전수조사하면 삼촌 찬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찬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형아 찬스 형님 찬스와 관련해서 채용이 된 다음에 11개월 만에 다른 사람은 5년 이상 걸린 걸 11개월 만에 승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보는 다른 직원들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어요 나는 형님도 없고 아빠도 없고 잘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원칙대로 해서 5년 걸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뭐냐면 누가 저렇게 고속 승진하면 직원들이 다 알거든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동생이다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나중에 밝혀지라고 생각 안 했을까 그런데 좀 이해가 하는 침이 있어요 지금 선관위가 헌포설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상 감사를 받지 않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와 인사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무총장이 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아무 캐나 해도 누가 이걸 감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독립기관이야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직원인데 최고 고위직인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제일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인사를 자기 자녀 인사하고 채용하고 승진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가장 악용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거 사무와 관련된 고유 업무에 대해서 독립기관의 지위를 인정을 해서 여야 정치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 인사까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 내부에서 마치 쌈짓돈처럼 하라고 독립기관의 지위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법적 규정과 헌법상 어떤 규정 이런 걸 좀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감사원에 감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벼락 승진 의혹이 일고 있는 대상자들이 경력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전 기관에서 있었던 그 전 급수로서의 어떤 공직사회 경력이 반영이 돼서 짧게 승진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파차스 형님 창순으로 승진마저 빨리 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보다 더 명확한 검진과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감사 거부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감사원은 선거 직무가 아닌 행정인사 관련이니까 감사 진행이 문제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 선관위 선관위원장 그제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는데 감사 관련해서 뭐라고 답했었는지 들어보시죠 여당의 지도부인 김병민 최고위원님 정작 선관위원장은 감사도 받겠다, 국정보서도 받겠다고 하는데 역시 외부에서 온 분의 한계인가요? 지금 선관위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원 거부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노태하 위원장이 선관위 조직에 대한 장악, 리더십이 전혀 영위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게 바로 5월 초부터 문제들이 막 나왔습니다 아빠 찬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사무총장, 서장 등 그런데 그때 선관위에서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아빠 찬스 같은 경우 존재하지 않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게 바로 불과 한 달 전에 일이거든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사무총장 그만두, 처장 그만두 아빠 찬스가 한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 여섯 명 심지어 4급, 5급까지 하고 나니까 열한 명 일팍만팍 커지고 있는 과정이 왔는데 노태하 선관위원장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선관위가 거짓 해명하고 있을 때 위원장도 노태하 위원장이었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필요한 데라고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선관위가 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메시지가 나올 때 선관위 위원장도 노태하 위원장입니다 아무리 상근직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선관위가 이런 지경에 놓이기까지 만든 총체적 불신의 책임이 노태하 위원장에게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골라가면서 선관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정도로 지금 사태가 적정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선관위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헌법상 독립기구의 선관위에 대해서 여야가 공의, 국정조사하자 이렇게까지 나와도 아무런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이루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속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관위 내부에 고여져 있는 위법과 불법의 모든 카르텔을 하나 듯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선관위가 국민들의 소중한 뜻, 민의를 담는 투표함을 준비 못해서 소쿠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함 논란이 일었죠 좋게 말해 소쿠리죠 쓰레기 봉투도 동원됐었어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의 소중한 민의를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까 그러고도 선관위입니까 당시 선관위는 헌법이 고장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바 있어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전투표 부실관리 현장으로 가보시죠 그때 당시 사전투표 부실관리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가 5시에 지난데도 6시 20분까지 100명 넘는 분들이 계속 밖에서 서올셨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동호회는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저희 뒤에 줄을 쓴 거예요 여기는 확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투표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투표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암울한 역사 과정에 투표함이 바꿔치기도 했던 경험도 있었고 불과 가까운 과거에는 투표가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국민들 사이에서 일부에 잃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투표 용기가 얼마나 엄격하게 지정된 투표함에 담겨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작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데 선관위는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과 논란이 불과 지난 대선에 일었습니다 그때도 감사를 거부하고 지금도 감사를 거부하는데 김용주 의원님 이게 독립성만 내세우려는 게 지금 이 시국에서도 감선에 감사를 거부한다 이게 자존심입니까? 뭡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러한 사태도 이제 돌이켜보면 기품과 문화가 이미 문란하고 조직이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체계적인 어떤 자기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다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에 아무 이유 없이 말하자면 다른 찬스에 대해서 부당함에 의해서 일을 할 만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그 상황을 예견하고 어떤 국민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반기하고 실제로 동의성만 강조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만에 한 양보했으라도 그때는 사실은 투표와 관련된 감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인사와 관련된 투표의 결과 검증하고 완전히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소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히 승관위가 뒤로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됐든 검찰이 됐든 또 권익위가 됐든 또 감사원이 됐든 간에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그리고 여야가 그러한 부분을 압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원에서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알려지자 여당의 김기현 대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선관위에서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황당하게 짝이 없는 얘기네요 선거 관리와 관련된 고유의 업무라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같은 것을 존중해야 마땅하겠지만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독립성은 무잔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라는 데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의 공정성과는 전혀 관계없고 본인들의 비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았었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양당의 수석끼리 만나서 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정조사에서 공감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버티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실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와서 이 당의 아빠 찬스는 좀 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전용기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여야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가 출입기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해서 논란입니다 출입기록 제공 거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9분 만에 완판됐다 이건 어떤 얘기일지 잠시 후 전해드리죠 국회 사무처가 돈봉투 의혹 의원의 출입기록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논란입니다 검찰은 송캠프 의원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관 출입기록 동선 확인이 중요하다라며 제출할 걸 요구했는데 사무처는 공문의 혐의가 특정 안 됐다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사무처장은 민주당 소속의 이광재 전 지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사무처에 협조해 줄 걸 부탁했어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과 보좌관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좀 사무처에 알려달라 그래야 동선을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의외로 사무처가 이거 못 준다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출입기록을 검찰에서 확보하려는 이유가 돈을 받은 의원 돈을 건네주는 의원들의 어떤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돈이 뿌려진 장소가 외교통일 위원장실 옆에 소외의실하고 그다음에 의원회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뿌려준 시점을 특정을 하고 그 시점에 과연 관련된 의원들이 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의원회관이랄지 본관의 출입기록만 보면 거의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출 수 있는 상태인데 저걸 달라고 하는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하려면 좀 부담스럽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기관이잖아요 아니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하면 민주단서가 또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뭐 탄압이네 어찌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압수수색을 않고 좀 임의로 제출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국회 사무총장이 우리에게 줄 수 없다 이건 개인정보다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그럼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 말은 압수수색 들어가겠다는 거죠 협조 안 하면 압수수색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출입기록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임의로 제출하는 과정이 국회 내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 기록이니까 이광재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련된 의원들이 내 치료기록 봐라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러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국회 사무초도 압수수색 역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검찰이 그냥 사무처의 의견에 따라서 압수수색 역장 발부받아 들어가면 되겠군요 그렇죠 국회는 압수수색 영장 받아와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아마 청구할 거예요 당연히 발부되겠죠 그럼 만약에 검찰이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 하에 있는 사무처는 압수수색 영장도 없지 않느냐라면 개인정보로 못 준다라는 입장이라 그래? 그럼 압수수색 영장 받아갈게 라고 만약에 들어가요 그럼 야당에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아니 그거 받아와야 되는 거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영장 받아서 하면 협조하겠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사무처에서 안 준다고 했을 때 이거 왜 안 주지? 이거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는 매일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줘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거부했다는 거 보고 사실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를 한번 봤는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별다른 거 없더라고요 영장만 받아와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저는 이번에 확실히 실감을 했는데 그냥 국회의 기관대 기관으로서 협조 요청을 하는 건데 영장도 없이 일단은 줘봐요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비단 사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었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말 끊어서 죄송한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하면 민주당에서는 반대 안 합니까? 아니요 압수수색 이전에 영장만 갖고 갔었더라도 당연히 이 출입 기록은 줬을 겁니다 지금 영장도 없이 국회 사무처한테 출입 기록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영장 발부하는 판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내용도 하지 않고 그냥 국회한테 출입 기록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영장 발부받을 만한 증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실제로 생각만 가지고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명분으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출을 국회 사무처에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영장 받아오랍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이게 압수색 영장일지 그냥 일반적으로 협조 영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명분으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정말로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든 국회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다시 검사 출신에 저는 이제 실물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같은데 일단은요 압수색 영장은 급습해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긴급성, 신속성 그런 경우에는 허락 않고 받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걸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출입 기록은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건 압수색 영장 사항은 아니다? 아니 아니 압수색 영장 안 주면 압수색 영장인데 긴급이나 신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국회라는 특수성 있잖아요 상권분리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해 준 거죠 아 임의를 제출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출 못하겠다면 그 다음에 압수색 영장을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임의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임의 제출 요구도 않고 바로 압수색 들어가 버리면 또 그것까지 굉장히 논란이 있고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안 주면 압수색 영장 발부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쇼로 한다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분 쌓기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결표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폭주 견제에 인권기본권 침해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 서한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최근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된 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동봉투를 살포하게 된 계기가 상대 후보 그러니까 홍용표 당시 후보 캠프에서도 동봉투를 뿌린 건 아니냐라는 말을 본인들이 통화에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약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이 구속이 되게 되면 강제 수사받으면서 심경이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윤관석 의원이 누굽니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벌써 10명, 20명 특정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이성근 사무부총장, 강래구 씨 이 두 사람들의 증언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만약에 윤관석 의원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입을 맞추게 되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의 무게감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럼 의원들이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부결하는 게 이득일까, 가결하는 게 이득일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체포동렬을 부결시켜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또 다른 방탄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둘러싸이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자진타당해서 무소속이 됐지만 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행사까지 가서 춤추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바탕 논란까지 된 바가 있었는데 춤은 안 췄다고 본인이 반박했습니다 술만 마셨다는 거죠? 술 먹고 노래는 했다 춤은 빼겠습니다 무튼 민주당 행사에 가서 그렇게 했다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나서서는 체포동렬을 부결시킨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도 고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체포동렬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29분 만에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두 다 채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NS에는 후원 실패야 아쉽다 그만큼 빨리 찼다는 거죠 이 대표님 인기가 최고다 단발의 차이로 후원 성공해서 기쁘다 후원 성공 인증샷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한 후원금 지원을 이재명 대표가 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앞두고도 후원금 계좌를 개설해서 2시간 만에 모금이 마감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9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모집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기가 있고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빠른 어떤 화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정치인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부분인데 이게 어차피 잘못하면 사실은 막강한 돈의 힘을 통해서 오원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네 그래서 물론 빨리 후원금이 찬대돼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수많은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거든요 진보청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저것 자체만 가지고 오히려 개딸들에게 잘 보이면 우리도 그렇게 쏘아줄게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후원금 많이 받았던 국회의원 기억나네요 김남국원 돈 달라고 해서 그렇게 후원금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났던 코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신감이 컸지 않습니까 특정 지지층들이 열광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구조내에서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자들의 지지가 견고하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